옥탑방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글을 봤어요. 장점은 월세가 저렴하다. 마당을 쓸 수 있다. 하늘이 가까워서 낭만적이다. 단점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울 수 있다. 오르내리기가 조금 어렵다. 근데 어떤 집이든 일장일단이 있고요. 사실 장점, 단점보다 중요한 건 거기서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겠죠? 저에게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예쁜 룸메이트가 두 명이나 있어요. 오늘도 같이 모여서 수다떨어요. 옥탑판상회!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매주 한 가지 주제로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옥탑방 가족들 그리고 이혜인, 이수연 씨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다의 장인 두 분 만나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두 분은 나중에 2016년 8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데뷔와 올림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연 씨는요? 저는 IBI. 그렇죠. IBI로 가득 찬 한 달이었죠. 아직 여름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예전에 올림픽 때 TV 처음 봤다고 그랬을 때 저 진짜 짠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올여름에 뭔가 못 해봐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그 하이라이트 올림픽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도 조금 아쉽고 물놀이를 못 간 게 정말 너무너무 아쉬워요. 저는 휴가를 못 간 게 너무 아쉬워요. 좀 후회되는 일들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하다가 아, 요거 좀 더 잘할 거예요. 집에 가서 이불 차고 이런 일들. 저는 방송, 음악방송을 처음 나가봤는데 너무 떨었던 게 후회가 돼요. 왜 떨었을까? 왜 떨었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더 예쁜 표정 짓고 이럴 수 있었는데. 네. 한껏 귀여울 수 있었는데 제가 그 귀엽지 못했던 점. 아쉽습니다. 아, 수연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돼요. 아, 왜요? 엄청 자신감 있어버렸어요. 겉은 그렇지만. 아주 윙크를 막 응응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살짝 소극적인 태도가 조금씩 있어서 그게 가장 후회가 돼요. 음. 자, 우리 방금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번 주 옥탑 반상의 주제가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인데요. 음. 학창 시절 수업 시간에 빵 꺼내 먹다가 복도에서 빵 물고 서 있던 일. 여름 휴가로 캠핑장 갔다가 남의 텐트 들어가서 내 방 침대처럼 누워 있다가 낯선 사람들 들어와서 깜짝 놀란 일. 다이어트 한답시고 과일만 먹다가 수업 시간에 쓰러져서 짝사랑하는 선배에게 어핀 일. 혹은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미어지는. 이제는 차라리 잊고 싶은 나의 첫사랑 이야기 등등. 자, 이렇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혜인 씨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뭔가 약간 흑역사예요? 저는 사실 지금 큰 거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작은 것들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식당에 벨이 없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종업원분들을 불러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기요, 저기 이모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 제 말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내릴 때 그 무한함. 아, 이따가 다시 물어보죠, 이렇게. 왠저에 오시면 이런 거예요. 네, 근데 한 번 더 들었는데 또 못 들으시면 그 무한함 있잖아요. 아, 너무너무 싫어요. 그쵸. 수연 씨는요? 저는 이제 막 창피하고 이런 일은 너무 잦아서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이제 좀 이렇게 해프닝 같은 거 말고 진짜 기운이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계곡에 놀러 갔었는데 떠내려갈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물을 무서워해서 그런 기억? 맞아요. 저희가 이번에 화보 촬영을 했었는데 수연이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계곡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는 또 있어요. 그 영화관에서 제가 영화관에 있으면 영화를 보는 내내 되게 오래 앉아 있잖아요. 꼬로록 소리가 자꾸 나더라고요. 저는 항상 나요. 뭘 안 먹으면 그래서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그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자꾸 옆에 팝콘을 계속 주워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방송할 때 꼬로록 소리 진짜 많이 나거든요. 마이크로 너무 선명하게 막 들어갈 때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너무 지워버리고 싶은 일이 딱 방금 생각이 났어요. 뭐요? 제가 1%였던 것이라는 드라마 촬영 첫 대본 리딩 현장 때 제가 연기가 처음이라 리딩 현장도 처음이라 너무 떨렸는데 이런 긴 테이블에서 선배님들이 쭈루룩 앉아계신데 몇 시간을 리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을 안 먹고 갔는데 그 진지하게 대사 읽으시는 와중에 제가 꼬로록 소리가 엄청 크게 나는 거예요. 꼬로록 꼬로록 이렇게 근데 너무 그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신경 안 써주시는 척을 하는데 소리가 정말 컸거든요. 너무 민망해서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도 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때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되게 벗고 다니길 좋아했나 봐요. 팬티만 입고 항상 다 사진들이 다 팬티만 입고 상의를 안 입은 사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앨범을 나중에 남편이 되실 분이나 이렇게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데 다 이게 제가 여잔지 남잔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가는 제일 중요한 거 그게 얼만큼 어린 시절인가요? 꽤 클 때까지도 굉장히 옷 입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가족 말고 모르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진짜 불태운 것도 있고요. 나 19살 때 이제 20살 넘어가면서 어머니가 막 그 앨범 다 어디 갔냐고 하면 난 모르겠는데 이사 갈 때 마다 버렸어요. 이런 기억들 지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울 수 있다. 몇 살 정도까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수연 씨 어때요? 저는 지우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엽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연 씨. 자, 자료 화면 보내주세요. 자료는 지우고 싶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은 지우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억들도 소중한 자료니까요. 제 마음속에. 해인 씨도 만만치 않게 자료 영상 많다면서요. 해인 씨가 마산의 별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뭐예요? 제가 졸업을 보면 좌우명을 쓰는 게 있었는데 지금 좌우명은 다른 좌우명인데 그 당시 좌우명이 난 별이다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지금 좌우명은 뭐예요? 지금 좌우명은 믿음이 이끌어줄 테니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지금 훨씬 낫네요. 네, 그렇죠. 좀 정상적으로 바뀌었죠. 훨씬 낫죠. 근데 제가 중학생 때 저랑 친한 친구들이 난 별이다, 난 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정했었어요. 저희끼리 그냥 재미삼아 그래서 썼던 건데 아, 귀여워요. 귀여운데 우리 노래를 그러면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눌게요. 아, 우리 IBI의 요거서 몰래 몰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IBI의 몰래 몰래 듣고 오셨고요. 예인 이수연 씨와 옥탑 반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입니다. 두 분은 혹시 그러면 내 흑역사 말고 다른 사람의 흑역사 혹은 지워버리고 싶은 짠한 일 본 적 있어요? 준비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 수연 씨의 흑역사 뭐야? 저희가 자켓 사진 촬영을 하던 날이었는데 저희가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저희 계단에서 찍었던 컷이 있었어요. 수연 씨가 자켓 앨범 사진이 딱 나왔나요? 어, 뭐야? 이렇게 사진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언니, 큰일 났어. 왜, 왜? 그랬더니 이제 배가 보통 포토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까먹으셨나 봐요. 아니, 이게 저 해명 좀 할게요. 아, 이게 이제 쭈그려 앉으니까 여성분들 비롯해서 아니, 접히죠. 모든 이가 접혀요. 그럼요. 뭐, 유별나신 분들 말고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아, 그러니까 다들 접히시는데 제가 저는 자켓 사진이라고 해서 분명히 포토샵이 뭔가 있겠지라고 했는데 기사 사진인 줄 알았어요. 되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나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계자분께 아, 이거 뭐 해야 돼? 미안하, 수연아. 거긴 차마 신경 못 썼대요. 아, 귀여워요. 포토샵을 남자분이 했나 봐요. 아니, 어떻게 배를 안 볼 수가 있어. 그 안에 볼펜 끼면 끼어질 만한 그 두께로 잡혔어요. 여러분, 제보 사진 보내주세요. 진짜 이거 솔직히 말 안 했으면 사람들 몰랐을 텐데 오늘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케이, 혜인 언니? 네, 하나 강한 거 혜인 씨 거 얘기해 주세요. 이제 혜인 언니는 흑역사라기보다는 이제 흑역사를 만들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이제 혜인 언니가 올백을 하고 엄청 긴장이야. 쌩얼을 보이는 순간 큰일 납니다. 제가 자꾸 머리가 제가 머리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팬분들께서도 혜인이는 가발 쓴 것 같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의외로 자꾸 속에서 뭔가 벗겨지는 느낌이 이마가 저도 그래요. 팬분들이 저 황비용이었어요. 별명이 지금 너무 예쁘신데 팬분들께서 혜인아 앞머리 까고 당을 답답해 깐 게 더 이뻐는데 그러니까 깐 거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내릴 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옆으로는 깔 수 있지만 위로 올백 절대 안 되죠. 묶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까면 사랑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제 거울을 보면서 아, 이거는 진짜 이거 나만 알아야겠다 요럴 때가 있잖아요. 이마 넓을 때. 맞아요, 맞아요. 이상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진짜 막 엄청나거든요. 좀 읽어볼게요. 수연 펜스님이 별건 아니지만 지난 겨울에 베이징으로 첫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숙소 예약을 깜빡하고 와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난민 체험을 4박 5일 하고 왔습니다. 진짜 창피하고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다음부터는 숙소 예약 잘할 겁니다. 수연 펜스님, 수연님께서 얘기 위로 좀 해주세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죠? 없대요, 없대요. 혜인님. 저, 햄프님. 저는 유치원 때 계곡에서 튜브 가지고 놀다가 급물살에 떠밀린 적이 있어요. 수연 씨랑 되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네요. 어린 나이에 놀라서 허우적대다가 큰 바위에 찍혔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었죠.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기억을 계기로 물을 무서워하게 됐어요.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똑같으시네요, 수연 씨. 이거 제 기억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물을 아예 수영은 못해요. 이제 몸이 담가져 있는 건 괜찮은데 그때 그 기억에 이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 봐요. 흐름이 있는 물을 못 보는 거죠. 깊고 뭔가 초록고 까맣고 파랗고 이런. 수영장은 괜찮아요? 수영장도 안 간 지 오래됐는데 수영장을 내려다보는 건 좀 무서운데 담가져 있으면 괜찮아요, 몸이. 완전 트라우마네요. 그래도 수영장은 괜찮나 봐요. 수연 씨가 올 여름에 저한테 비키니 사진을 한 30장을 보냈어요. 언니 뭐가 나? 결국 못 입었지만 뭐가 나? 가지도 못했으면서. 결국 뱃살이 찍혔어. 자켓 사진에. 회사에서 너희가 목표 몸무게 감량하면 연습 다 빼고 하루 워터파크 보내줄게 이렇게 하셨거든요. 포기했습니다. 못 갔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가는 걸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처럼 수연 씨나 저처럼 얼굴에 주머니가 있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주머니들이 다 있어요. 디스 아니에요. 아니, 저도 진짜 그렇거든요. 아니, 저렇게 말랐는데 살이 어딨어 하는데 그 약간 주머니가 생성되는 부위들이 있어요. 조금 많아요, 저는 주머니가. 너무 괴롭지 않아요, 이거? 왕주머니. 괴로워요. 그게 또 중요한 주머니는 또 크지 않고 저는 살짝 죄송합니다. 제가 또 제 얘기를 괜히 수연 님도 읽어주세요. 푸넨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 화장실을 볼 일을 꼭 집에서만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유치원에서부터 배가 슬슬 아팠지만 겨우겨우 참으면서 유치원이 끝날 때까지 버티고 집에 와서 배를 눌렀는데 그만?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 저는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고 그리고 그만. 그만. 사연의 점점점이 굉장히 많네요. 그만. 네, 여기까지. 네. 우리 노래를 한 곡 듣고 열기를 조금 식히고 다시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수연 씨가 주제에 맞춰서 골라온 노래 들어볼까요? 저는 크러쉬 선배님의 잊어버리지마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그 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좋다. 잊어버리지마. 수연 씨가 추천한 크러쉬의 잊어버리지마 바로 듣고 올게요. 김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옥탑 반상회 이혜인 이수연 씨와 함께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은. 두 분이 아직 덜 힘드셨구만. 100명 있어요, 저는. 오늘 다 말도 못하는데. 그러면 이런 거 물어볼게요. 절대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 이런 사람. 지워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은 저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같이 고기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옥상에서 친척들이랑 다 같이 고기 먹고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고 초등학교 때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엄마, 나 오늘 이랬고 저랬고 저랬고 하면서 베란다에서 엄마랑 얘기하고 떡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먹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아요. 어머, 들어보니 그렇네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근데. 저는 정말 단순한 건데 뭐 먹을 때 있잖아요. 내가 방금 먹은 걸 안 잊었으면 좋겠어요. 또 배고프니까 내가 방금 먹었는데 분명히 또 까먹고 자꾸 습관적으로 아, 배고파, 배고파.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맞아요. 맨날 먹는데 왜 그런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아빠 퇴근할 때 시간을 맞춰서 지하철역에 작은 저랑 엄마랑 손잡고 나가서 아빠가 퇴근할 때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 지하철 계단이 이렇게 높잖아요. 거기서 아빠가 걸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1층에서 저 발이 아빠 발인지 누구 발인지 기다리던 그 기억이 너무 나요. 딱 지워버리고 싶지. 그럼 아빠가 또 손에 뭘 항상 들고 있어요. 검정 비닐봉지 안에 오늘 저 안에 있는 게 뭔지 이러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들도 계속 볼게요. 김수현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친했던 친구랑 그 여자애가 다니던 학원으로 옮겼거든요. 과외도 같이 하고요. 그러다가 좀 친해진 후에 고백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구랑 몰래 사귀고 있더라고요. 이후 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손편지를 써줬는데 손편지를 써줬다고요? 둘이?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때 배신감과 서운함, 창피함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어둠 좋아해. 노래가 되게 많이 생각나는 저도 중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는 누구 좋아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제 친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친구의 친구를 여러분 이 노래 알아? 친구를 믿었던 만큼은 내 친구를 믿었기에 그런 거죠. 8092님 사연도 읽어주세요. 네. 3년 전쯤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문 밖에 웬 여고생이 도장 안을 기웃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서 물어봤더니 혹시 몇 시에 끝나요? 이러는 겁니다. 여고생이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줄 알고 제 퇴근 시간을 알려줬는데 저희 도장을 당이는 남동생에게 열쇠 받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너무 창피했는데 그 다음날 누나에게 들었는지 학원생이 저를 계속 놀렸습니다. 3년 내내 저를 괴롭히는 기억이죠. 이런 거 연예인분들도 많잖아요. 죄송한데 오늘은 사진은 아니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알고 보니 후면 카메라가 아니라 셀카를 찍고 계셨던 거죠. 맞아 맞아 맞아. 저 사진은 피하는데 그런 것들 많죠. 저도 막 골든벨 녹화장 가면 이제 친구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가오길래 저 사인이 없는데 화장실이 어디예요? 화장실 저기 저기로 가면 내일 언니가 데려다줄까? 뭐 이랬던 수연 씨도 읽어주세요. 네 5789 님이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 저는 제 살을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수연 씨 너무 감정이입하신 거 아니에요? 제 사연인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7652 님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영화 제목이 피의 중간고사였는데 손님이 피의 기말고사요 이러셔서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침이 손님 얼굴에 튀어가지고 안 그래도 창피해 죽겠는데 로비에서 자기 순서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도 그걸 다 봤어요. 로비의 웃음이 전염되듯 퍼졌는데 하루 동안 매니저 님이 계속 조회할 때 이 얘기하셔가지고 아주 평범한 제가 이슈메이커가 됐던 날입니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저 어렸을 때 앞니 두 개가 이제 입 뺐을 때 앞니 두 개가 없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풍선껌 불다. 엄마 눈에 껌이 붙은 거예요. 날라가서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너무 귀엽다. 아니 어떻게 흑역사도 이렇게 귀여운 것만 있어요. 네.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044님 저는 바로 엊그제 저의 실수를 지워버리고 싶어요. 되게 최근 이야기인데 어제 회사 단체 메신저 창에 부장님이 수요일 회식 장소는 땡땡 족발집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친구한테 평일 한가운데 회식이 웬 말이야. 심지어 족발이라니. 아 센스 정말 못했다. 라고 보냈는데 저희 회사 단톡방에 보낸 거예요. 모두 모르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고 계시지만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레드썬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뭘 단 문자 같은 거를 잘못 보낸 거 당사자한테 아 진짜 어떻게 달려가가지고 지우고 싶어. 진짜 지우고 싶어요. 진짜 너무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진짜 단톡방이 너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회식이 잡혀 있었는데 그 회식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친구한테 야 우리 회식 취소될 때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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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냈는데 그 방에 바로 답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만날 때마다 회식이 취소돼서 많이 좋았어? 이런 물어보시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이런 거죠. 수연 씨도 읽어주세요. 네 8908 님께서 제 얼굴을 괴롭히는 모든 여드름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나름 열심히 관리한다고 하는데도 안 지워줘요. 라고 하셨는데 근데 두 분은 여드름이 하나도 안 난 것 같아요. 저 나요. 그 턱에 가끔 나더라고요. 너무 깨끗한데요? 저는 엄마랑 아빠가 둘 다 여드름성 피부가 아니어서 난 적은 없어요. 와 진짜 엄청난 선물이에요. 땡큐 대신에 저는 주근깨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옛날에 속설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근깨 있으면 여드름 안 난다 약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싶은 마음도 들고 혜인 씨는 머리숱도 많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많아요. 주근깨 아니 얼굴에 피부가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줬다고요. 6786님 제가 지우고 싶은 건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흥청망청 놀아서 C로 얼룩져 있는 성적표입니다. 저희 학교 재수강 신청이 D부터 가능해서 재수강을 할 수도 없어요. 저의 평균을 깎아먹는 끔찍한 1학년 시절의 사연 유유 다른 사연 하나 더 읽어주세요. 퀵소이 러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고백은 안 했지만 티가 났는지 다른 친구가 야 너 누구누구 좋아하지? 하고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나 그 싫어해 진짜 싫어하거든 했는데 하필 그 애가 지나가다가 들었습니다. 이걸 어쩌지 하고 멍하니 있는데 그 애가 실망스럽다는 저를 쳐다보고 갔어요.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네요. 근데 막 초등학생 때는 이게 되게 부끄럽잖아요. 진실게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니까 때리고 일부러 괴롭히고 좋아하면 더 괴롭히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되게 남자애들처럼 놀았어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남자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장난을 치다가 밀어서 막 사물함에 박게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도 막 발로 차고 머리끄댕 잡고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서 아 여러분의 흑역사 이혜인 이수연 씨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혜인 씨 추천곡도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저는 리차드 파커슨 이라는 선배님의 싸이킥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초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초능력이 있다면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바로 듣고 올게요. 리차드 파커슨의 싸이킥 김지원의 옥탑방 라디오 옥탑반상회 IBI 이혜인 이수연 씨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여러분 흑역사 중에 가장 뭔가 좀 안쓰럽고 짠한 그런 사연이 뭐였어요? 저는 족발이랑 계곡 아 문자 잘못 보낸 건 정말 되돌릴 수 없거든요. 큰일 났어. 기록도 영원히 남아요. 그쵸. 저는 아까 너무 단순했던 살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완전 그리고 또 또 계시잖아요. 여드름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많이 공개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오늘 또 괜히 얘기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아우 내 뱃살 아 진짜 우리 집에 가서 또 이불 차겠죠? 이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한 시간 어땠어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조금 안쓰러운 사연들도 많았지만 이게 지나고 나서 보면 되게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런 걸 공개해야 서로 좀 친해지잖아요. 우리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